무서워. 어떡해. 엄마. 그러지 마. 진짜 왜 그래. 그러지 마. 못하겠어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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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이러고 시키지 마. 그러지 마. 진짜 그러지 마. 뒤에 누가 있을 것 같아. 무서워. 어떡해. 왜 깜빡깜빡 거리지 마. 조명이 이상해요. 나 이런 거 너무야? 아, 진짜 저렇게 된다니까. 난리 나, 난리 나. 진짜 난리 나. 야, 머리. 뒤를 안 보면 되잖아. 아, 물 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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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잘한다. 이거 돈까스 좀 같이 드셔보시지. 왜 이렇게. 저거 미주 소리 아니냐. 미주다. 미주. 아, 여기 정말. 야, 이 바람. 이 날씨에. 응? 보여줄게, 보여줄게. 이거 봐라? 목마르다. 목마르니까 또. 진짜. 자연인이다, 자연인. 너 잘 봐라. 이 형 배고픔 막들어놓는다. 어떡하지. 여러분... 환생님... 원장님, 어머니... 어머니, 어머니 와요. 뭘 보고 있다. 아유... 아유... 오 그래 그래 미주야 많이 이뻐졌네 오랜만이야 나연아 양호선생님 아유 고마워 수고했어 수고했어 유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어 가봐 가봐 가면 돼? 조심히 가 울어? 어떡해 울어? 너무 어려워 진짜 저렇게 된다 저렇게 돼 진짜 엉망울었네 뒤만 안 보면 된다는데 뒤를 봤어요 뒤를 봤어요 진짜 귀신이 처음 해봐 너무